루시 탈출! 컬티셔! 컴온! 스페셜 디제이는 여름의 핫 아이콘입니다. 제스입니다!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 제스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이렇게 나오게 해줘서 너무 감사드려요. 2년 전에 컬티셔 스페셜 디제이를 한 번 했었었는데 컬티셔 드디어 스페셜 디제이로 오셨어요. 메디오디제 2시간짜리 처음이죠? 영어로 한 적은 있는데 한국만 한 거는 처음이라서 제가 약간 불안하고 지금 시금땀 조금 나요. 근데 난관이 들이닥쳤다. 광고 읽기 우리가 준영이 형보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. 제주 십다수 내가 먼저 읽을게요. 컬티셔 1부는 교천 치킨 프라이 바게트 파래 바게트 아 왜 일부러 일하는 거야? 나 한 말도 안 했어. 오 마이 갓 오케이. 시간이 없어. 과거 들어야 되는데 아 이거? 오케이. 2부는 공무원도 자격증도 에듀윌 노랑동닭 통닭 노랑동닭 말고 통닭 현대자동차 한국소월가 고치마 안마 의자 유한양행 지르텍 일동제약 보피타 카카오티 대리 쌍욕자동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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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쌍욕자동차 되는 거예요? 이거 가능하는 거예요? 아 지금 게시판이 난리가 났고요. 자동차에서 모델 제의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. 근데 너무 웃긴 거 말해줄 거예요. 제가 진짜 운전을 하면서 약간 쌍욕하는 스타일이에요. 뭔 말인지 알죠? 2502님 아 저도 그제 쌍욕자동차 계약했습니다. 세시 누나 오 마이 갓 에러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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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 다 잘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